정신 양태 1 이거 지금 노겐지 해야돼 노겐지 어? 김오지 제발 들어오지마라 제발 그대로 나가라 제발 너 엄크 떠가지고 제발 나간거야 제발 근데 탈렉되면 나는 뭔가 저 빡침을 아니까 그냥 상대를 상대가 그냥 가여워 그냥 막 져가지고 잘될다 이런것보다는 다 탈렉한다 이제 쟤네 진짜 빡치겠다 진짜 빡치겠다 아이고 아이고 쏘리 가이즈 솔직히 이번판은 이정도 조합이면 우리가 원래 딱 나 첫번째판에 보니까 이거 질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맞어 그니까 뭔가 막상막한데 확실한거는 적들이 더 잘했어 그냥 우리팀 겐지 이런애들이 아니었어 음 적들이 뭐 그니까 엄청 잘하는건 아닌데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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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지금 저기 한명 두명있었는데 지금 한명 더 들어왔잖아요 어 아 걔가 돌아온거야? 어 돌아온거야 와 미친 아 그러네 인터넷 크래시드 쏘리 가이즈라네 아 쟤 돌아왔네 야 우리 이거 진짜 질뻔한 게임이었네 우와 쟤 돌아왔었네 사실 돌아와서 1대6이 1대1 동점이면 뭐 쟤네들 꿀릴게 하나도 없는거였는데 맞아요 이건 진짜 내가 할말이 없다 너무 미안해서 할말이 없다네 미안한게 아니라 그냥 쟤 잘못인거지 이거는 이건 이건 미안한게 아니지 그냥 쟤네들 잘못인거지 뭐 쟤 한명의 잘못인거지 뭐 쟤네들 제가 인터넷이 안좋은 애들은 하면 안돼 솔직하게 말한다